pl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엽동과 감동 한환 rek1 2023 Zcciones, 20라운드 이 입니다. related to 2022 XMF aerial players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가ích지 Older sio 김준호 직접 왼발입니다! 옆으로 살짝 뻗어놨습니다. 자, 오른발로 어깨 휘어져 들어옵니다. 안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1대0! 포항스틸러스가 수정합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노우키 캐리건 2023 20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수원FC의 전반전. 포항이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끝마쳤습니다. 공격한 기회가 아니라고 봤을까요? 슈터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봤는데요. 와, 패스! 패스가 들어! 왔어요, 수원FC! 자, 골 못 띄웠어요! 와, 이 공격전! 대부분 공격의 패턴을 수원이 일으키기 때문에 또다시 수사에 몰리는 상황인데요. 넓게 넘어갔어요. 헤더! 골! 젠카입니다! 2대0 합수하는 포항스틸러스! 158경기째를 오늘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페즈가 볼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끝난! 골대! 맞았습니다! 우와! 체중이 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조금 그런 느낌도 있죠. 김현우 슈팅! 골킥터! 마련했습니다! 와, 김현우 선수의 정말 멋진 슈팅이었거든요. 이승우가 패스를 해줍니다만. 걸렸습니다. 이승우는 뒷쪽. 달려나오면 다시 잡고! 이승우가 밀어주고! 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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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아세만의 골! 포항인데요. 반대편 나왔습니다. 머리 맞고 떠올랐습니다. 잭슨. 직전 수킬! 골! 반찬이! 최애 골을 더 드렸습니다. 3대1 포항스틸러스! 최종 스코어는 이제 3대1이었습니다. 반항킥 캐릭 1, 2023 21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수원FC의 경기 포항이 두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고당 spielt 그 가анти 클 AfriRED 잭슨.